안녕하세요. 태풍 솔릭 관련 날씨터치 Q 특별로 세 번째 보내드립니다. 태풍 솔릭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6시에 발표된 태풍의 이동 경로고 오늘 13시에 발표된 이동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가 보시는 것처럼 기우기를 보시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풍이 움직이는 속도도 더 느려지면서 천천히 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700회톡 파스칼의 바람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선풍성 1기도인데요. 태풍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쪽에 있습니다. 태풍이 움직이려면 지향류라고 하는 큰 흐름의 바람을 타야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지금 서쪽으로 뚜렷한 편서풍, 그런 지향류가 없어서 태풍이 지금 이동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느리게 되면 태풍이 제자리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바다의 아래쪽과 위쪽을 뒤섞이게 해서 바다의 표면 온도를 낮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풍의 세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아보면요. 대기 상층 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태풍이 나란히 북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본 쪽으로 지나가는 태풍 시마론의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일시적으로 누르면서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솔릭도 동쪽으로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면서 동쪽으로 더 이동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풍의 이동 경로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요.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남동 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 경기 북부와 북서쪽 지역 등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태풍의 위력이 강하고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입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날씨터치큐 정규호에서 더 자세한 내용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